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치르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전북에선 1만 7천2백여 명이 응시했고,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두 회째 모습을 감춘 응원전. 고사장 앞은 차분한 만큼 긴장감이 두드러집니다. 전라북도 69곳 고사장에서 치러진 올해 수능 응시생은 1만 7천2백여 명. 이 가운데 수시전형에 합격해 수능을 볼 필요가 없는 수험생을 포함해 2천6명이 1교시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으로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7명이었고, 군산의료원에 마련된 확진자 시험장을 이용한 수험생은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을 법한데 애가 타는 학부모는 고사장 앞을 우두커니 지키고 섰습니다. 마침내 끝난 시험. 발걸음마저 홀가분한 아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고생했음입니다. 수능 문제와 관련한 이의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고, 오는 29일엔 정답이 확정됩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10일 통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